아침 공기 좋... 취 않다 알차게 하다 물 병밟고 갈 것 같아 치운다 잘 치우네 보통 미세먼지가 50정도만 돼도 창문 열지 말라고 하는데 잘못 봤나? 200인 것 같더라 화장 닦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허락 허락 니 귀신 들렸나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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